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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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한번 좀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에 역시 또 중국부터 한번 살짝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시장 브리핑으로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시장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중국시장 나쁘지 않게 시작했다가 오후장 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먼저 상위종합지수는 오전장 강세로 마감했다가 오후장 약세 전환하면서 지수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0.46% 하락한 3517포인트 끝났고요 우리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 0.87%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서 2380포인트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장 끝나기 직전에 홍콩시장이 많이 올라서 항생과 항생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각각 0.2%, 0.37% 많이 올라서 오히려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에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홍콩시장 같은 경우도 오후장 약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는데 4시 50분경에 알리바바가 많이 올라가면서 항생시장 약간 올라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막판에?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댑니까? 오늘 사실 알리바바가 홍콩시장과 중국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7% 그리고 순이익이 약 52% 전년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당국의 제재에 관련된 우려를 한 4% 정도 밀려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는데 홍콩시장 마감하기 직전 4시 50분경에 드라마틱하게 블룸버그 통해서 당국과 규제에 관련된 합의가 거의 마련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거래량도 폭발하고 주가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트그룹 관련해서 아마 합의가 됐다 이런 내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당국과의 합의 관련 뉴스 나오면서 굉장히 시작을 주목을 받으면서 끝난 합의였고요 실제로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알리바바 주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계속해서 영향을 좀 더 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주식들도 몇 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시장 지수에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조금 점검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시장에 강했던 섹터는 농업이 섹터가 2.7%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레저가 2.4% 은행이 1.8%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중국의 농업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농업주요? 네 농업주가 왜 좋습니까? 동물 가격 때문에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농산물의 생산 자체가 예전부터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생산과 수요 중간에서 운송이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운송이 제한되다 보니까 생산된 농작물이 이동하는 데 제약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두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 같은 곡물들의 가격이 최근 5년 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농업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농업주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곡물 중에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뭐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옥수수 좋아하시는구나? 찰옥수수?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찰옥수수는 아무래도 좀 강원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강원도 상옥수수 참 맛있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 찰옥수수가 예전에 참 쫄깃쫄깃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자, 옥수수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 네, 옥수수는 대치 WM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약했던 섹터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IT 하드웨어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가 3% 정도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평소 시장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오늘 상해 국제공항이 장중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도 7.3% 많이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상해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2020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재 순손실이 12억 위안 정도 순손실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한 7.4억 정도 위안의 순손실을 전망했었기 때문에 네,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여객자 수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월 평균 1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여객 자체가 지금 코로나 영향에서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은행주, 또 소비재 섹터는 어땠습니까? 소비존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이 있죠 메이트한 디앰핑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에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4.8% 돌라서 최근 4그레일 만에 15% 이상으로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이트한 디앰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업 모델에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베이스 주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서 예전보다 마켓이 더 확장되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국 당국의 빅테커에 대한 제재가 시장의 하트 이슈였는데 메이트한 디앰핑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이슈를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함으로써 규제를 약간 벗어나고 극복했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치 자산가 분들도 중국 쪽 혹시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보다 중국에 투자를 가진 자산가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중국의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도 정보에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이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중국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북방 히토 같은 경우 6% 이상 많이 올라서 끝났고요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 수요에서 히토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히토류 가격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주를 볼 때 직접적인 관련주들도 있지만 히토류 관련주들도 하나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 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신다면요 오늘의 시장 자체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시장의 이슈를 조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져서 중국 쪽 투자자분들이 많이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고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시장 변동성 확대의 메인 이슈가 중국의 긴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중국의 은행 간의 콜금리인 15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조금 시장을 긴장시키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지난주의 금리 변동성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작은 지난주 월요일부터의 변화폭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중국 내부의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콜금리인 15금리가 약 2.2% 후반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1월 27일 갑자기 그게 2.96%까지 거의 3% 수준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간의 일주일 단기 콜금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파면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는 금리인데 금리 변동성이 단계가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를 넘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총괴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15금리 급등에 따라서 상위 시장도 거의 1.7% 정도 급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1월 29일 오후에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문 근거 없다고 일축하면서 금리는 약간 안정된 모습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오늘도 15금리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 10BP 정도 내려와서 현재 2.14%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정책 당국에서 이 15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목표로 하는 금리 레벨이 2.2% 레벨에서 대략 3.2% 정도 레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장의 루머와 함께 급등하면서 3.2%를 잠깐 벗어났다가 3.2도 넘어섰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잠깐 올라갔다가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돼서 정책 목표 금리의 2.2% 하단에 붙은 2.15 정도까지 안정되면서 일단 지난주 많은 투자자들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15금리는 조금 안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2.2에서 3.2 정도가 밴드인데 혹시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거는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2.2보다 더 내려가면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건 중국 시장의 버블에 대한 경감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실제로 15금리가 1%를 언더하는 언더슈팅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버블이 좀 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국에서는 원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국이 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중국 무사히 넘어온 것 같고요 그러면 유럽 한번 좀 체크해볼까요? 이어서 유럽 시장 실시간 지수 조금 체크하면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러스탁스 50 지금 0.6%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약간 영국 같은 경우에 보합 정도 제자리 걸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독일과 프랑스는 0.5% 0.2% 소폭 오르고 있는데 오늘 유럽 시장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이탈리아 시장이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탈리아요? 네 사실 유러스탁스가 오늘 0.6% 오르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2.6%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조금 검색해봤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총리 후보로 마리오드라기 전 ECB 총재를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드라기가 이탈리아 총리로 간다고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리오드라기라는 인물을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을 때 사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러존을 경제위기에 구출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슈퍼마리오 약간 유럽의 유러존의 구원투수 같은 이미지를 구축했던 인물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탈리아 시장으로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MIT 출신의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박식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정부 내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최근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서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소식 유럽 소식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미국 좀 우리가 점검해 볼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장전 선물 조금 체크하고 맥프로 지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약간 소폭 0.02% 정도 소폭 밀린 모습이고요 반면에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S&P500 선물이 한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한 0.7% 정도 올라서 오늘도 아마 선물 기조로 봤을 때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조금 예고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거래 못하죠? 미국 선물? 해외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구조인 방법은 대치로 방문 한번 해주세요 대치로 방문할까요? 알겠습니다 대치로 VIP를 해주시기를 저 VIP 갈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산 규모 무리는 거 제한 없습니까? 저희 고객은 다 VIP시니까요 제가 VIP로 그렇습니까? 내일 많은 분들이 거기 몰려가실지도 있는데 여러분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가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선물 일단은 S&P500하고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운은 약간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시장 오늘도 아마 비교적 양호하고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행히도 어제 장에서 조금 매크로적으로는 조금 우호적인 뉴스들 조금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뉴스 조금 업데이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정책 관련해서 공화단 상원의원들과 토론이 있었는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메가톤급 굉장히 거대한 경기 부양차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한 6천 2백억 정도 달러 규모 약간은 수정된 조금 작은 규모의 부양책을 원하는 상황인데 바이든의 입장과 공화당의 입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의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명하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정도 의견 내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만들어준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그 주변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미국 델러스 여는 총재도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는 조금 과할 수 있겠지만 통화 완화 정책은 예전에 많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어느 정도는 거대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조금 지원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두 개 중에 1.9조 1조 9천억 달러 규모 혹은 6천억 달러 규모 둘 중 양쪽의 안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선가 타협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1.9조든 예를 들어 6천억 달러 규모든 둘 중에 하나면 확실히 배팅을 해서 1.9조 가면 세게 갈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중간 어디선가인가 타협될 가능성이 높으면 사실 시장은 1.9조 얘기에 많이 흥분해 있는데 실망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안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에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시장의 대부분의 컨셉은 사실 중간적 정도 위치 대략 1조 2천억 정도 달러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1조 2천억 보다는 약간 1조 고추장에 약간은 더 가까운 그래도 시장에 참여할 만한 기회를 주는 저희 투자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으로 결국은 약간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여쭤봐서 죄송스럽지만 여튼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고요 또 어떤 이슈가 있죠? 그리고 최근 미국발 코로나 관련 뉴스도 약간은 시장으로 약간은 불식시킨 모습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우선은 숫자적으로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고 백신의 개발사들은 예전보다 자신감의 톤을 약간씩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시장에서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음으로써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것도 시장에 약간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지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저에게 조금 안도감을 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까요? 네 전체 내용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중국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깜짝 놀라는 시장이었고 특히나 지난주 금융 시장이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많이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의 불안감이 극도로 많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주가 되면서 시장의 안정화에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다행히도 좀 긍정장애 방어로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담을 줬던 15금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불안할 정도까지 급등했던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지금은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단에 가까운 2%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규모의 대규모 양정안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 비장에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임스톱과 관련된 논란들도 사실 해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관련된 갈등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모습이었다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약간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정점을 지나서 약간을 완화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게임스톱 이건 이제 이슈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시장의 방향이나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지난주나 이번주 초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떨어진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존보다는 조금 감정적이면서 약간은 다운된 돈인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첫 날이신데 많은 분들이 박광남 매니저님이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첫 방송에는 많이 긴장됐는데 그래도 즐거운 기분으로 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계가 좀 비싼 것 같다고 맞습니까? 비싼 시계는 아니고요 선물 받은 시계입니다 아 선물 받은? 네 아 아이폰 네 애플워치 애플워치 여러분 애플워치였습니다 너무도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막 무슨 브랜드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오늘 처음 오셔서 아주 부드럽게 잘 방송 마무리 해주신 우리 최홍석 미래세대우의 대치 WM 최홍석 매니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마 많은 분들이 VIP룸으로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잠시 놓치셨던 투자 포인트 안정적인데 꽤나 괜찮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 투자 포인트를 공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부정된 통 HD입니다 1주일 3월 17년도 9월 24 10